GV60 사이즈는 투수산보다는 작고 아반떼보다는 좀 큰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아직 전기차는 시기상조 같아 좀 기다리자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갑자기 왜 이래? 한대 없이 왜 이래? 안 된다면 내일 해 반이지 말고 내일 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라디투브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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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저께 영업은 쉬웠습니다. 도로에 눈이 많이 녹은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있다보니까 눈을 맞은 적이 없어요. 자동차 검사를 완료를 했구요. 제 차는 2018년 자동차 검사 분명히 좌회전 안된다고 거기 써있는데 그거 굳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또 뭐야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018년 두 번째 구매해서 별 탁 없이 지금까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메모리 카드가 분리되었습니다.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. 도발하지 마라. 도발하지 마라. 돈에 음며서 무분별하게 손님을 태우려고 도발하지 마시고 또 특히 손님 태운 상태에서 레이싱 하지 마십시오. 레이싱. 가끔 몇몇 차들이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 보고 좀 문제가 있다.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. 법규 위반 거의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. 안 보면 돌리는 차선 위반 신호 위반 과속 난폭 운전 제발 좀 그런 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동차 검사를 4년째 맡았는데 차 출고하고서 4년이 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싫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일찌로에 또 왔습니다. 눈이 많이 온 날에는 거의 일을 안 하죠.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휴무를 합니다. 사고 나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지인들 중에는 벌써 연간 보험료가 500을 훌쩍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한 300 300에서 400 사이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보험을 내시는 거 같아요. 저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보험료가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보험료가 낮죠. 요즘 개인택시 시작하면 290이 넘으니까 맨 최초 개인택시 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조심하셔야 되고 3년 정도 안전운전 하시면 많이 떨어집니다. 많이 떨어지는데 뭐 물적 인적 초반에 사고가 나실 경우 많이 올라가죠. 290만원에 20% 할증 거기에 또 사고 나면 또 거기 또 할증 이게 3년간 가고 또 3년 사이에 사고가 나면 또 할증이 되기 때문에 상담이 좀 부섭습니다. 마카롱 예약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또 그냥 택시들 사고 영상들 보면 참 가관입니다. 가관. 1차로 다니다가 손님 있다고 3차로로 그냥 꽂고 택시들끼리 경쟁, 도발 그러다 사고 나면은 보험료만 W로 올라갑니다. W 얼마나 힘들겠어. 벌어가지고 보험료로 다 나가면 2,000 Ez1 5,000kg 3,000kg 1,000kg 3,000kg 3,000kg 2022년 첫 장거리 손님. 감사합니다.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. 죽으라는 법은 없죠. 4년 정도 지나니까 좀 지루하죠. 지루해. 세차같은 느낌을 주려고 이 안으로 드라이버 집어넣은 다음에 제끼면 됩니다. 이 안으로 드라이버 집어넣은 다음에 제끼면 됩니다. 이 안으로 드라이버 집어넣은 다음에 제끼면 됩니다. 이 안으로 드라이버 집어넣은 다음에 되세요. 다음 주에 도와줍니다. 그리고, 육수에 망고리를 썼습니다.